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드디어 21년도 그쵸 여러분들 합격하셨겠죠 합격하셨을까 이렇게 실기를 보실 것 같고 자 우리 2차 실기 쉬킨스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쉬킨스 제어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릿속에 꼭 잡혀야 될 게 뭐 순차적 제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제어예요 제어 그쵸 그럼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정의가 뭐라고요 무조건 순차적 제어예요 쉬킨스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이라는 거야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종류 를 얘기할 수 있는데 종류에는 첫 번째로 릴레이 릴레이 쉬킨스 제어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기계 기구 에요 기구를 이용을 해서 릴레이 접점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유접점이 되겠죠 실제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붙어서 전기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로직 이거는 우리가 보통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반도체는 스위칭 소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LC가 되겠죠 그렇죠 PLC 그래서 컴퓨터 CPU를 그렇죠 뭐 다 같은 내용인데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일단 좀 봐야 될 게 요 전에 요거를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쉬킨스를 그쵸 제어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표시하는 방법이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접점 도면 그러니까 릴레이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유접점 회로 표시를 하는 게 표현을 하는 게 유접점 회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좀 있다 배우겠지만 어떤 푸시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여자 돼서 동작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유접점 회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타임 차트예요 타임 차트 그건 뭐냐면 시간적으로 내가 얘를 PB를 누르는 동안 됐어요 릴레이가 동작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타임 차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진리표가 있겠죠 진리표 그러면 진리표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PB고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안 건드렸을 때 안 건드리면 전기가 안 흘러 여자가 안 돼 그런데 동작을 시켰어 그러면 얘가 여자가 돼 동작이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진리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로직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접점 접점 없이 표현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엔드 회로 OR 회로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PLC 그렇죠 그래서 명령어로 쓰는 거죠 스타트 됐어요 뭐 1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엔드 됐어요 엔드 몇 번 그리고 OUT 출력이 뭐 됐어요 X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PL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리 싶은 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여섯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논리식이 되겠죠 논리식 그래서 뭐 우리가 말 그대로 PB1하고 뭐 곱 PB2 바하고 곱을 했더니만 얘가 뭐가 X로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다시해서 A.B 거기다 뭐 C바 이거가 뭐다 X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하는 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논리식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해 봐 보면 이런 여섯 가지 형태는 어떤 한 개의 회로를 구성할 때 어떤 한 개의 회로를 얘기할 때 이걸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걸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걸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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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진리표는 우리가 자기 유지가 있으면 잘 쓰일 수가 없는 거고 보통 얘와 A, B, C, D 됐습니까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어떤 회로에서 다 똑같이 구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는 A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B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C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D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걸 가지고 얘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형태는 여러분들 이 여섯 가지 형태를 공부하는 게 이 시킨스 제어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유접점에서 유접점에서 접점 표기를 볼게요 접점 여러분들 거기 봐보면 뭐 PB라든지 LS라든지 릴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교재의 열동계정기라든지 MC라든지 타이머라든지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또 그래도 또 뭐 먼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뭐부터 보자고요 접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점 보는데요 접점의 첫 번째는 A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알 봐 그쵸? A접점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본은 가만히 있으면 전기가 안 흐르는 상태야 근데 동작을 하면 됐어요? 동작이 이루어지면 무슨 회로가 되는 거야? 전기가 흐르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PB PUSH 버튼 또는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는 BS 버튼 스위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러면 수동 동작 자동 복귀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동작을 시키고 그 동작이 끝나면 자동으로 원 상태가 되는 게 푸시 버튼이야 생긴 걸로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 A접점은 표현이 이 세로 치길 때는 우측 편에 우측 편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거기에 이렇게 꼭지가 딱 달려 있으면 이게 PB 표현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스프링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스프링이 스프링이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누르면 요게 붙겠죠? 그러면 전기가 흘러 전기가 흘러 이렇게 근데 눌렀다 뛰면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 거야 이게 푸시 버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가로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가로의 위쪽 위쪽의 꼭지 이렇게 표현되는 게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됐죠?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다 같이 써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B접점이 있어요 B접점 B접점이라는 건 처음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야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동작을 하에키면 그러니까 동작을 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꺼지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얘도 여기서 첫 번째 PB는 자 세로 형태는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 편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꼭지의 방향은 안 바뀌어야 돼 됐어요? 꼭지의 방향은 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가로로 하면 가로로 하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아래에 있지만 꼭지의 방향은 안 바뀌어야 돼요 그랬다면 시험장에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시험장에서 이거 꼭 붙여야 돼요 물론 붙이는 게 기본이지만 우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보통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떨어져 있다고 안 붙였어 하고 떨어뜨리게 하지 않는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 원자 선생님 이거 꼭 붙여야 돼요 막 이러는데 이게 왼쪽에 있고 아래쪽에 완전히 떨어뜨려 놓으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살짝 이거 붙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틀리게 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 구별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보조 접점이라고 들어가는데 보조 접점에는 우리가 릴레이, 타이머 근데 타이머에서도 보조 접점도 헷갈리니까 일단 살짝 뺄게요 그 다음에 MC라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뭐 우리가 릴레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릴레이라고 보시면 돼 릴레이 릴레이에 대한 동작이고 얘는 자동 뭐 동작 자동 복귀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일단 이거 그림 그릴게요 똑같아요 A 접점일 때 보조 접점은 아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시 동작이라고 더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복귀 됐어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순시 동작 순시 복귀 여러분들 이거 아까 자동이라고 얘기도 똑같아요 근데 답은 순시 동작 순시 복귀야 됐죠? 가서 탁 복귀 그러니까 오른쪽은 똑같아 근데 여기는 꼭지 있죠? 근데 얘는 꼭지가 없어 그게 바로 릴레이야 자 그러면 이제 릴레이를 좀 설명해 볼게요 릴레이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 보조 접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온 접점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잖아 근데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코일이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전원을 주게 되면 여기 이제 PV가 들어가 있지 PV로 만약에 내가 누르면 누르면 얘가 이렇게 전기가 흐르니까 여기가 전자석이 돼 버려 그러면 얘가 전자석에 의해서 얘가 가서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르면 전류가 흐르면서 붙은 거야 붙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붙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내가 릴레이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 램프를 이렇게 주면 램프를 이렇게 주면 이제 이런 거 배울 거라고 처음에 봐봐요 처음엔 이렇게 갈 때 여기가 전기가 흘러 안 흘러 떨어져 있어 근데 내가 PV를 눌러 PV를 누르면 얘가 여자 돼서 들어오잖아 그럼 여자 되는 순간 얘가 붙으니까 여기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얘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표현하면 또 얘도 위쪽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엔 뭐를 보자고요 B접점 B접점에서 두 번째로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 보조접점 보조접점을 보는데 이때 보조접점은 똑같아요 어디다 둔다고 왼쪽 그쵸 또 똑같이 어디다 둔다고 어디다 둔다고 아래쪽 보이세요 이렇게 꼭지가 없으면 이거 릴레이 됐어요 순시접점 얘기야 순시접점 순시접점 그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유지접점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어야 될 것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타이머예요 타이머에서도 뭐를 보냐 타이머에서도 뭐를 보냐 그러면 뭐요 어 누르고 다시 해서 우리 왜 이런 거잖아 내가 어떤 거를 탁 눌렀어 그러면은 5초를 설정해놨어 그러면 탁 누르면 1 2 3 4 5초 동안 동작을 안 하다가 5초가 되는 순간 탁 동작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일정 시간 후 동작하고 전원이 제거되면 바로 원상태가 가는 게 순시복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 3개만 기억해도 돼 보통 쓰는 게 여기에 오른쪽에 똑같아요 다 오른쪽에 이렇게 꼬깔모자를 씌워놓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타이머 그것도 뭐 한시동작 순시복기 그러면 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위에 있겠지 위에 쓰면서 이렇게 꼭다리를 해주면 이게 뭐예요 딱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가고 5초 그러면 5초 후에 얘가 붙는 거야 그러면 5초 후에 붙은 다음에 전원이 제거되면 바로 떨어지는 게 순시복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타이머에 대한 접점을 보면 똑같겠죠 뭐 여러분들 이거 그쵸 이거야 뭐 똑같겠지 어떻게 왼쪽 그리고 꼬깔모자 이 방향은 안 바뀐다고 꼬깔모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요 세 번째 요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리밋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위치 검출이야 위치 검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오른쪽 오른쪽 위쪽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됐죠 리밋 스위치 이렇게 된다면 됐죠 얘가 LS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리밋 스위치 이렇게 되면 왼쪽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게 리밋 스위치야 그 때문에 리밋 스위치는 어떤 때 써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게 콤베어 벨트 라인이라면 어떤 물건이 지나가다가 여기를 이렇게 탁 눌러줄 거 아니야 눌러주면 이 안에 있는 접점이 붙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위치 검출 스위치 리밋 스위치 그래서 여러분들 접점에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보조적으로 얘기한다면 거기 봐보면 유지 접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접점 중에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 타이머 접점에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 이거는 거꾸로야 전원에 들어가면 순간 딱 붙어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5초 설정했으면 전원이 끊기고 5초 후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순시동작 한시복귀형 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죠 얘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쓰는 접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접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얘기했고 이게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얘기할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뒤에 THR 열동계정기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하면서 하나하나씩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